네, 그러면 이제 일곱 번째 챕터인 운영, 유지, 보수 부분인데요. 앞에 단계별로 쭉 살펴보셨고요. 그 다음에 사실은 가장 긴 기간이 운영과 유지, 보수에 해당하죠. 개발을 한 기간보다 당연히 더 길게 쓰게 되잖아요. 이제 이 운영하고 유지, 보수할 때 어떤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에 대한 거고요. 형상관리나 규모 산정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운영, 유지, 보수에만 딱 해당되는 그런 토픽은 아니죠. 초기에 소프트웨어 발주를 한다거나 이럴 때도 관계가 되는 부분이고 형상관리는 프로젝트 전 단계에서 다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운영, 유지, 보수 쪽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넣어봤습니다. 운영, 유지, 보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. 소프트웨어 유지, 보수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작업이다.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고쳐가고 맞춰가면